지난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되고 군이 해병대 수사단 자료를 경찰에서 가져온 날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전화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죠. 윤 대통령의 이날 통화 내역이 추가로 확인됐는데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에게도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박솔리 기자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긴 지난해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출장 중이던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연락했습니다. 낮 12시 7분, 12시 43분, 12시 57분 모두 세 차례입니다. 검사 시절부터 쓰던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했습니다. 통화 이후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 해임됐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이 직후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에게도 이 휴대폰으로 전화한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오후 1시 25분부터 4분 51초 동안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임 비서관은 10여 분 뒤인 1시 42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합니다. 유재은 관리관은 몇 분 뒤 경북경찰청 수사부장에게 전화했습니다. 국방부가 최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훈 비서관, 유재은 관리관, 경북경찰청, 이렇게 통화가 이어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21분,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도 한 차례 통화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날 저녁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다시 가져왔습니다. 임성근 해병대 일사단장 등 혐의자를 8명으로 적시한 자료였습니다.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도 윤 대통령의 관여 정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올해 1월, 해병대와 국방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역장을 청구할 때도 윤 대통령 통화 내역 등이 포함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폰 통화가 최상병 관련 전화였는지 대통령실에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